자 오늘 엔캠 정말로 가격이 장 초반에 하락을 좀 해줬다가 반등을 막고 다시 살아나는 부분을 잘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분명 말씀을 드렸죠. 장기 입형선에서 계속해서 반등 나와주고 있다. 이번에도 분명 그럴 것이다. 역시나 61선에서 반등 제대로 보여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말로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고요. 오늘도 빠르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빠르게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뭐였나요? 자 여러분들 기사, 뉴스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사도 정말로 중요하고 뉴스도 정말로 중요해요. 하지만 기사와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항상 이 차트의 모습에는 먼저 모습이 나와 있다. 너무 기사만 찾아보고 의지를 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 차트에만 너무 의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 두 가지를 모두 잘 섞어서 이용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한번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 사이에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차석필, 차석필 화이팅 하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엔캠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역시나 MSCI 관련 편입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의 임원 출신 정몽구 사장을 영입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먼저 두 가지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MSCI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이번에 좀 큰 규모의 CB 전환사체가 발행이 됐죠. 전환가액이 7만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차익실현 폭탄 물량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폭락이 아니라 폭등이 나와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리. 12 물량 좀 나온다고 절대로 큰 폭락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까지 엔캠 종목들이 꾸준히 계속 그려왔습니다. 전환사체 나온다고 겁주고 개인들 물량 턴 뒤에 바로 급등시키는 패턴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여줬다구요. 생각보다 쉬운,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전환사체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가격은 급등을 해줬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상승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이 보조지표들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만 유지되도 MSCI 문제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조차 없습니다. 10위까지 해소가 완료됐어요. 더 이상 나올 악재조차 없다. 10위까지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종몽구 사장의 영입에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자 영입한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효율성 증가, 효율성 강화로 조직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급변화는 2차전지,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전개할 방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북미 유럽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는 인터뷰도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사업 자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엔캠은 시설 증진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래에 지속적으로 이 전망 자체를 넓혀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미래 전략 전문가를 대놓고 섭외를 한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엔캠의 미래 가치 자체는 정말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단기적인 이 변동성과 이슈에 너무 신경을 쓰지는 말자고요 우리. 이미 가치가 입증이 된 주식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내용 도움되고 있으시다면 주주님들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거는 살짝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2평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 들어서 단기 2평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걱정을 조금 안겨줬지만 이번에 확실히 답이 나왔죠. 장기 2평선까지 데드크로스 나오려는 순간 바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히 장기 2평선 지지 라인으로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꾸준히 장기적인 추세에 맞춰서 상승시켰다. 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지 라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우리 엔캡입니다. 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지지 라인 정말로 잘 활용을 해주고 있고 결국 급등까지 이번에 보여줘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린저 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밴드 위치상 중앙에서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드 자체가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수렴하고 있다.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좀 감소하고 수렴 중이었다가 이번 2평선 지지 라인에서 제대로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급등은 조금 뻔한 자리였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현재 밴드 중앙 돌파를 시도해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두 번째 이 발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CMF 지표가 있습니다. 자 조금은 우리 주주님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측정해주는 그런 보조 지표인 거예요. 현재 반등이 제대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현재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근거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급 자체가 현재 보장이 되어 있다.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좀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OBV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어떻게 상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의 증가가가 가격의 상승을 지지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고요. 일단 기업의 전망 자체가 매우 좋으니까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지표들도 좋은 전망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이나 기술적이나 좋은 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퍼스 인덱스입니다. 말 그대로 종목의 힘, 힘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뭐 수급도 오케이. 현재 상황이죠. 수급도 오케이. 전망도 오케이.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의 힘은 어떠한가. 최근 들어서 0에서 계속 지지를 받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양의 영역으로 제대로 반등해 성공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힘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만 제가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로 좋은 상황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비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진짜로 좋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대로. 자 이제 좋은 전망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셨겠죠. 오를 확률이 높은 건 알았어요. 근데 대체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 봐야 하냐. 차석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냐. 네가 그렇게 다 맞출 수 있냐. 너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100% 모든 걸 다 맞춰드리진 못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당연히 뭐 세계 1위 부자도 아니고 워렌버핏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니어도 나름 국내에서는 꾸준히 월간 수익률 그래도 1% 안에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4월 달도 1% 안쪽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이번 달도 제가 어제 보여드렸을 땐 이렇게 4% 안에 속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어플을 켜서 좀 보니까 3% 안으로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엔캠과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좀 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그리고 매드 시점 문자로 꾸준히 좀 알려드렸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뭐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아 조금은 관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엔캠 엔캠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드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수익률이 좋고 그냥 정보 자체만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드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지속이 되겠네요.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수익 반드시 얻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수 그리고 매드 시점 말고도 대응 전략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대응 전략이라는 걸 보내드리기에는 아침에 시간이 살짝 부족해요. 요즘에 문자 개수도 진짜로 많아졌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만 따로 뽑아서 필요하다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만 따로 뽑아서 늦어도 늦어도 좀 저녁에는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엔 진짜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매집주 매집주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 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다가 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